안녕하세요. 날씨온 송혜림입니다.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다음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야외활동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28일 월요일에만 장마전선에 영향을 받아서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비가 오겠는데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. 기온은 평론과 비슷하겠습니다. 시블레오였습니다. 시블레오였습니다.